당신이 잠재된 가능성을 개발시키면 시킬수록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 가능성 또한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발된다. 당신이 현재 버는 수입의 배를 벌지 못할 이유는 없다. 아니 그보다 많은 5배 또는 6배를 버는 것 또한 가능하다. 당신보다 재능이 뛰어나지 않고 제대로 교육조차 받지 않은 그 누군가는 이미 당신이 꿈꾸는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면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만 그 방법을 제대로 안다면 말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성취한 것의 배 이상을 성취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 당신도 할 일이 있다. 삶의 명확성, 집중, 몰입 이 세 가지 요소를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요소들을 제대로 활용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남과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브라이언 트레이시님이 지은 그냥 닥치고 하라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님은 1회 강연료만 8억에 이를 정도로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이자 성공 전략 전문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지도 않고 제대로 교육조차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부러워하는 수입을 벌어들이고 재산을 축적합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저자는 우리도 지금까지 수입의 두 배 이상을 벌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배우고 실행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즉 명확성, 집중, 몰입 이 세 가지 요소를 삶에 뿌리 깊게 내려야 합니다. 첫째, 스스로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며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는 전력을 다해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수입을 수십 배로 늘리고 자신의 목표를 빠르게 달성한 비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요. 이번 시간 내용도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명확성의 힘 지그지글러의 말을 인용하자면 당신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목표는 절대 성취할 수 없다. 이는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다.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전에 당신은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결코 승리를 거머쥘 수 없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루이스 캐럴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지금 스스로 어디로 향해 가는지 알지 못하면 어떤 길을 택하던 그 위에서 길을 잃고 말 것이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 위에서도 전진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가장 평탄한 길 위에서도 아무런 발전을 이룰 수 없다. 당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수록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 당신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나 자신도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한 뒤에 내가 내린 결론은 생각이었다. 생각이라는 개념은 어떤 일에 심각한 잠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또 어떤 일에는 미미하거나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결과를 초래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회 비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회 비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중요도가 높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중요도가 높을수록 그들의 미래에 미칠 영향력 또한 크기 때문이다. 반면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일에 그들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한다. 당신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은 놀랍게도 생각이다. 당신 생각의 질이 곧 당신이 내리는 선택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곧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연세적으로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미래에 이룰 수 있는 성취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엄밀히 말해 인생은 결과가 전부다. 인생 마지막에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동안 이루어낸 성취와 결과다.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내는 성취와 결과의 질은 대부분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생각에 지배받는다. 이미 말했듯이 생각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또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당신의 목표는 분명 스스로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단 어떤 일을 특정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해야 한다. 반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하면 당신은 고소득을 올리며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반복해서 하는 일은 당신 개인의 성공 확률을 높일 것이다. 확률의 법칙에 따르면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가능성은 놀라울만큼 정확하게 계산되고 또 예측될 수 있다.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과거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다른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을 반복해서 시도함으로써 당신 또한 그에 따르는 혹은 그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것을 안 것만으로도 당신은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이다. 정말 여기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대로 하면 성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한 행동을 계속 반복 실행을 하다보면 확률적으로 자신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자에 적용해 보면 수많은 대가들은 시장에 상관없이 그 기업의 가치 대비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해서 매수한 근거가 없어지거나 더 좋은 기업이 나올 때까지 보유하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또는 우리처럼 평범한 범인은 소득보다 덜 쓰고 저축을 하고 그것을 시장에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즉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장에 상관없이 반복해서 하면 결국에는 돈을 벌 확률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확률이 법칙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시도를 할 경우 지금보다 더 나쁜 환경에 있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 가령 무제한의 공급으로 매시간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동안 다트를 계속 던진다면 계속 정중앙을 명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앞에 다트를 만드는 초보가 계속 다트를 던지는 예시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그저 그런 삶을 산다. 그들은 인생이라는 다트판 위에서 끊임없이 다트를 던진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평범한 삶에 안주한다. 만약 같은 선수가 다른 전략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매우 진지하게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관역의 중심을 맞추고 승리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할까? 다트판의 정중앙을 명중시키는 것을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찾아가 비법을 구하거나 훈련을 받을 것이다. 정신이 산만해지거나 쉽게 지쳐 술을 몇 잔 들이켜는 대신 그는 충분한 휴식과 명석함을 얻을 것이다. 이제 그가 관역을 명중시킬 확률이 얼마나 될까? 달라진 태도와 의지로 인해 확률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져 있을 것이다. 그에 더해 다트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 다트를 계속 던지면서 매번 던지는 각도를 조절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세를 수정해 준다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유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면 거의 100%의 확률로 그는 관역을 명중시킬 것이다. 관역을 한번 마치고 나서도 끊임없이 연습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후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뽐내며 관역을 반복적으로 명중시킬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게임에 적용되는 법칙이다. 승리에 다가가기 위해 반복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계속 시도하는 것은 모든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불변의 법칙이다. 당신도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누군가가 한 일을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면 당신도 똑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면 계속 수정을 하면서 시조를 하면 당신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 목표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당신은 인생에서 큰 성공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관역의 중심을 맞추는 목표를 달성하는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아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진정으로 만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2. 집중의 힘 관역을 명중시키기 위해선 우선 맞추고자 하는 관역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선은 자신의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낼 궁극적 목표를 설정하라. 그것은 다른 어떤 목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성공을 위한 시작이다. 목표를 정하는 단계는 단순하면서 동시에 강력하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바뀔 수 있다. 목표 설정 단계는 7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결정하라. 이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어떠한 한계도 없다고 가정하라. 구체화 시켜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라.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전체 인류의 80%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단순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스스로가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목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 그들 대다수는 물론 있지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소. 날씬해지고 싶어요.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옷들을 갖고 싶네요. 여행하고 싶죠. 와 같은 말들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목표가 아니다. 목표라기보다는 한낱 소망이고 꿈에서 볼 법한 환상에 불과하다. 소망은 잠재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목표에 불과하다. 아 제가 항상 저의 최종적인 꿈은 전세계를 여행을 다니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 책에 의하면 그것도 그냥 환상일 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행을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그게 진정한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구체적인 목표를 한번 세워봐야겠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이 그저 한낱 소망을 자신들의 목표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구체적이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자신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 책상 앞에 앉는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의 반도 재이루어내지 못한다. 2단계. 목표를 정했다면 그것을 종이 위에 써라. 그리고 그 목표들을 수치화시켜라. 전세계 인구의 3%만이 실제로 이 작업을 한다. 하버드와 에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목표를 종이 위에 써내려갔던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나 종이에 쓰지 않았던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1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렸다. 목표를 적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적용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사람과 아이디어 그리고 모든 필요한 자원을 당신 곁으로 끌어온다. 자연스럽게 당신은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3단계. 기한을 정하라. 당신의 잠재의식 속 컴퓨터에 정확히 언제 목표를 이루어내고 싶은지를 입력하라. 우리의 잠재의식은 설정된 기한을 좋아한다. 당장 이루어내기 힘든 목표라면 그것을 작게 쪼개어 쪼개진 목표에 각기 다른 기한을 부여하라. 1년짜리 목표를 정했다면 그것을 월 단위로 쪼개어 기한을 정해둘 수 있다. 때에 따라 주 단위로 쪼개어 기한을 정해두는 것도 좋다. 만약 당신이 정해진 기한 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기한을 약간 수정해 또 다른 기한을 만들어내면 된다. 필요할 때마다 기한은 수정할 수 있다. 기억하라. 이 세상에 비현실적인 목표는 없다. 단지 비현실적인 기한만이 있을 뿐이다. 4단계. 목록을 만들어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해야만 하는 모든 일을 적어보라. 한쪽에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술들과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을 파악해서 적어보고 다른 한쪽에는 당신이 목표까지 향해 가는데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을 파악해서 적어보라. 그리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그 밑에 적어보라. 목표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스스로 현재 수입의 두 배를 벌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하겠다는 것과 같은 큰 목표를 세울 때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버겁고 벅차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세밀하게 적어보면 목표를 이룰 가능성 또한 함께 높아지게 된다. 처음에는 나는 이 목표를 전부 이루기 어려울지 몰라 라고 생각하다가 하지만 적어도 이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걸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부분들로 작게 쪼개면 어떤 일도 특별히 어렵지 않다. 5단계 4단계에서 만들었던 목록으로 계획을 짜라. 일의 중요도와 진행될 순서에 맞추어 목록을 체계화시켜라. 일에는 순서가 있다. 순서는 무엇을 먼저 하고 또 무엇을 나중에 하느냐의 문제이다. 첫 단계에서 어떤 것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할 일을 정리해서 체계화시켜야 한다. 일이 진행되는 순서에 맞춰서 달성한 일은 부위로 표시하고 지우는 습관을 들여라. 일을 순서대로 체계화하고 일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달성한 것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성공 가능성을 10배 이상 높일 수 있다. 또한 작성한 목록을 중요도에 따라 나누는 작업을 해야 한다. 목록의 상위 20%가 중요도를 놓고 보았을 때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80%를 차지하도록 하라. 즉 20%의 일을 하는 것으로 80%의 성과가 이미 달성되도록 작성하라. 순서와 중요도에 따라 목록을 제대로 작성했다면 이제 당신에게는 최적의 계획표가 하나 생긴 것이다. 어떤 목표든 같은 방식으로 계획표를 짤 수 있다. 목표와 그에 따른 계획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역을 마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춘 궁수나 다트 던지기 선수에 비견될 수 있다. 6단계 이제 행동할 단계이다. 목록에 적어놓은 계획을 실행에 옮겨라. 계획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일단하라.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것처럼 무엇이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선은 무엇이든 첫걸음을 떼야 한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단순하다. 용기를 내어 대다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성을 타파하고 우선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행동하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 위에서 우선 첫걸음을 떼면 놀라운 일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첫째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누군가의 조언이나 스스로 반출을 통해 자원스럽게 목표를 향한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궤도 수정을 통해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것 또한 가능해진다. 둘째로 첫걸음을 내딛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 한 번 실행에 옮기면 이 다음부터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샘솟을 것이다. 셋째로 실행에 옮기고 나면 자신감이 상승한다. 스스로가 더욱 강하고 긍정적으로 변해감을 느낄 것이다.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함께 높아진다. 높아진 자존감으로 당신은 앞으로 더 많은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목표를 정하면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여야 하는지 볼 수 있다.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를 낸다면 그 다음 걸음을 어떻게 내딛여야 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마침내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언제나 다음 걸음이 향하는 방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7단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매일하라. 무언가를 매일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사소한 행동이든 언젠가 그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결국 성공을 향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환점이 한 번 찾아오고 나면 성공을 하게 나아가는데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아마도 가장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성공의 법칙은 우선 시작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7단계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개인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면 어떻게 저축을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저축으로 모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면 훨씬 더 목표를 달성하기 쉬워질 것 같습니다. 꼭 한 번 이 단계를 한 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12달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 10가지를 적어라. 앞으로 목표를 적을 때는 늘 이제부터 소개할 특별한 공식에 먼저 대입하라. 이 공식에 대입함으로써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공식은 바로 3P이다. 당신이 설정하는 목표가 포함된 문장이 항상 1. 퍼스널, 자기 자신을 주어로 하며 2. 파저티브, 긍정적인 표현으로 3. 프레젠트, 현재 시제로 쓰여야 한다. 마치 당신이 이미 목표한 바를 이루어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주어로 설정해야 한다는 말은 목표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나는 얼마의 돈을 번다. 나는 이 정도의 차를 본다. 나는 뭐뭇을 성취한다 등과 같은 형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라는 의미다. 모든 목표는 긍정적으로 표현하라. 나는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돈이 넘쳐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목표를 현재 시제로 만들어라. 시간이 지나 당신이 이미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는 가정하에 목표를 작성하라. 당신이 바라고 목표하던 바가 이미 당신의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뭐뭐하고 싶다. 뭐뭐하기를 바란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뭐뭐했다. 이런 식으로 달성한 상태로 목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현재 수입의 두 배를 벌어들이는 것이라면 정확히 두 배의 금액에 달하는 목표 액수와 함께 나는 매년 이만큼의 돈을 번다라고 적어라. 그리고 그렇게 쓴 목표 옆에 자신만의 기한을 정해 같이 적어라. 예를 들어 나는 1억 원의 돈을 올해 말까지 번다와 같이 적는 것이다. 목표를 적을 때 자신을 주어로 놓고 현재 시제의 긍정문으로 만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무의식적으로 계속 목표를 24시간 내내 스스로 상기시키며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재촉하는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이 단순히 책상 앞에 앉아 앞서 소개한 공식에 맞춰 목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단기간 내에 인생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다. 당신에게 마법 지팡이가 있다고 상상하라. 당신이 그 마법 지팡이를 이용해 적었던 목표를 조만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단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행동에 옮길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마법 지팡이를 휘둘러 지금부터 24시간 안에 가지고 있는 10개의 목표 중 하나를 바로 이룰 수 있다. 질문 하나만 하자. 만약 당신의 인생 중에서 진짜로 24시간 안에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든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 궁극적 목표를 중심으로 당신은 인생을 설계할 것이다. 인생을 구성하는 많은 영역에서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목표 가운데에서도 다른 목표들보다 확연히 더 중요한 목표를 구별해서 세워야 한다. 즉 이 부분이 집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 목표 중에 정말로 자신이 간절히 바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그것부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실행하는 것이죠. 깨끗한 종이 한 장을 꺼내라. 종이 맨 위에 자신을 포함해 긍정적 표현으로 현재 시제의 목표 문장을 적어라. 그리고 거기에 기한을 설정하라. 예를 들어 나는 1억 원을 12월 31일까지 번다라고 적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적어보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목표를 이루는데 맞닥뜨릴 수 있는 장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누구의 조력이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당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고 나면 바로 무언가를 행동에 옮길 수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리스트 형태로 적은 다음 리스트 안에 있는 항목 중 하나라도 시도해보라. 오늘부터 당장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에 조금씩이라도 근접해 갈 수 있는 무언가를 매일 하다.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궁극적으로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매일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동시에 다른 목표들에도 조금씩 근접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 달려가기 시작하면 동시에 다른 목표들 스스로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열 개의 목표를 적고 그 중 당장에라도 이루고 싶은 목표를 하나 정한 다음에 그 다음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무엇이든 매일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인생은 180도 변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던 때보다 훨씬 이른 때에. 아 여기도 진짜 너무나 좋은 내용이죠. 즉 자신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행복한 부자가 된다 이면 구체적으로 1. 저축해서 돈을 모은다. 2. 투자를 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또 다시 그런 목표의 계획으로 저축해서 돈을 모은다의 세부계획은 일주일에 1만원씩 저축한다. 가계부를 쓴다. 알바를 한다. 제2의 소득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투자를 한다 밑에는 투자 공부를 한다. 사고 싶은 종목을 선정한다. 일단 한 주라도 산다. 매매일지를 적는다. 이렇게 구체적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고 이것 중 하나라도 실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자신감도 붙고 또 다른 목표가 생각나고 아이디어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그리고 3. 몰입의 힘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명확성,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에 집중하며 집중, 나아가 목표에 이르기 위해 한 번에 한 계단씩 집중해서 오르다 보면 당신은 반드시 표적의 정중앙을 명중시킬 수 있다. 즉 몰입 중요한 것에 몰입하여 집중하는 능력은 평생 습관처럼 굳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연습을 통해 충분히 훈련해야 한다. 집중하는 능력 또한 습관이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일은 그것이 쉬워지기 전까지 어렵기 마련이다. 나이벗 에드 포멘은 이렇게 말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한 번 만들어지면 인생살이를 쉽게 만들어준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얻기 쉽지만 삶을 어렵게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략 95%를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동 반사적으로 처리한다. 좋은 습관을 형성하여 그 습관이 당신을 통제하게끔 하다. 다행히 어떤 습관이든 훈련을 통해 채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언가를 매일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그것은 어느새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습관이 될 것이다. 훈련이 만들어내는 것은 완벽이 아닌 습관이다. 일과 삶에 있어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결과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끝마쳐야 한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해야 한다. 주어진 일을 완수해내는 능력은 성공에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당신의 업무 수행에 방해되는 요소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당신의 성공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지적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짧게는 단 몇 분 동안 집중하는 것조차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정신을 한 군데 몰입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절제와 반복적 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습관이 몸에 배어 굳어지면 당신은 주변의 그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 당신이 성취해내는 것들과 성과 그리고 나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당신이 인생과 일에서 효율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면 말이다. 체계화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해 놓았다. 1단계 우선 스스로가 삶의 각 영역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생각을 종이에 적어라. 중요도에 따라 그 목표들을 하나씩 조직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표를 하나 정해 매 순간 그것을 자신에게 상기시켜라. 2단계 전체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다.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단계별로 세부다 한 다음 일이 완수되는 상황에 따라 V로 표시하라. 계획 단계에서 다음의 말을 기억하라. 사전에 제대로 한 준비는 나중에 일이 어설프게 진행되는 것을 막아준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을 진행될 수 있는 순서대로 정리하라.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기 전까지 절대 어떤 일도 시작하지 마라. 3단계 이제 순서대로 조직한 계획을 하나의 목록으로 정리하라. 이 목록에 당신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적어라. 날짜를 월별로 계산해 매달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어라. 그리고 그 계획들을 한 단계 더 세분화시켜 매주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 목록화 시켜라. 매일매일 그날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라. 매일 할 일을 정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일을 마치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인 밤이 가장 좋다. 전날 밤 다음 날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 그날 할 일들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그날 할 일을 정리하는 것을 일과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단순한 업무일지라도 일단 적고 시작하라. 리스트를 만들어 할 일을 적는 습관은 당신이 하루 24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해줄 것이다. 또한 리스트에 있는 할 일들을 하나씩 완수해 갈 때마다 V표시로 지워나가면 일이 잘 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4단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할 일들을 중요도에 맞춰서 조직하라. 8대의 법칙을 이용하라. 이는 할 일의 20%가 중요도를 따졌을 때 전체 성과의 80%를 차지하게 하라는 의미다. 할 일의 중요도를 정하는 것은 언제나 재미있고 쉬운 일들과 어렵고 해야 할 일들 사이의 선택이다. 우리는 항상 이 둘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로 고민에 빠진다. 대부분 사람들은 미래의 성공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소개하는 목록을 작성하는 ABCD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라. 1. 반드시 해야 할 일. 당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서고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들이 여기에 속하는 일들이다. 2. 언젠가는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미래에 가벼운 정도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조만간 하는 것이 좋은 일들이 비에 속한다. 3. 하면 좋은 일. 친구와 함께 수다 떨기나 SNS를 하거나 혹은 이메일을 확인하는 등 하면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시에 속한다. 규칙. SNS를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4. 남에게 맡겨도 될 일. 사소한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김으로써 좀 더 중요한 일에 쓸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때 기억할 규칙은 가능한, 최대로 많은 일을 남에게 맡기고 남은 시간을 좀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하라는 것이다. 5. 하지 않는 일. 여기에 속하는 일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여기에서 기억할 규칙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다섯 번째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정말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좁먹는 활동이나 일을 그냥 하지 마라. 창의적으로 일을 미루는 연습을 해라. 이 말은 즉 자신에게 가치가 낮은 일이나 활동은 의도적으로 미루라는 의미다.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을 미룸으로써 당신은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요한 일과 그보다 덜 중요하고 때론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별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전 다음 세 가지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라. 1. 온종일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가. 2. 내가 할 수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는 무엇인가. 이 일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3. 지금 당장 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4. 스스로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이 앞으로 이룰 성취와 성공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A, B, C, D 방법을 사용해 우선순위를 매겼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골라 오늘 아침부터 당장 실행에 옮겨라. 다른 어떤 일들보다 이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에 몰입하여 그것이 100% 완료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능력, 즉 한 번에 한 가지씩 집중하는 능력이 시간 관리에서 가장 필요한 조건일 것이다. 한 번에 한 가지를 정해 일이 끝날 때까지 밀고 나가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신력과 결의,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제력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기본 요소들을 갖추고 있던 이들이다. 정말 이게 요새는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 동안 책 읽고 핸드폰 보고 10분 동안 읽고 또 핸드폰 보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0분이나 50분 단위로 타이머를 맞춰두고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을 읽는 습관을 길렀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속도가 정말 빨라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책을 빨리 읽기 위해서 속독법을 배우시는데 아무리 속독법을 배워봤자 책을 읽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 그것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공을 맛보기 전 짧게는 몇 주 혹은 수개월에서부터 길게는 수년간 몰입하여 준비하는 기간이 있다. 모든 성공의 뒤에는 그 전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수백, 수천 가지 작은 노력이 한데 모여 있다. 펜리 워즈워스 롱 펠로는 이런 말을 했다. 위대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다. 다른 동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성공은 임무를 시작해 끝까지 완수해내는 능력의 결과이다. 자신의 시간을 제대로 관리할 줄 아는 능력과 이를 시작해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당신을 찾게 될 것이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해결자로 떠오를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는 어떤 일에 있어서 만큼은 당신에게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는 무슨 일을 맡겨도 정해진 기간 안에 주어진 예산에 맞추어 높은 수준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명확성, 집중, 몰입의 혜택이다. 그리고 인생에서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는 비결이다. 자 이렇게 제가 본려는 중요한 세 가지 명확성, 집중, 몰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뒤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고기도 잠깐 보겠습니다. 성공법칙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공법칙은 상대에게 바라지 않고 나의 것을 아낌없이 주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결국 나에게 되돌아온다이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어쩌면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비한 우주의 힘에 이끌려 언젠가는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도움, 우정, 친절, 배려라는 씨앗을 심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몫이다. 씨앗을 심고 나서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결실을 가져다 줄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씨앗을 잘 심는 것 뿐이다. 나머지 뿌린 씨앗을 거두게 하는 것은 신의 몫이다. 당신의 몫은 씨앗을 뿌리는 그 순간 끝나는 것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인데요. 1. 어떠한 경우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지 마라. 이것은 패배자들이 흔히 빠지는 덫이다. 단순히 내 책임이다 라고 인정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라. 설령 문제가 발생한데 당신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평정심을 유지한 채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통제한 능력을 얻게 된다. 이때 당신의 두뇌는 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2.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라. 성공한 사람들이 특징은 그들이 대부분의 생각하는 시간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쓴다는 것이다. 그들은 마치 멈추지 않는 바다의 파도처럼 인생도 문제 상황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문제 자체에 화를 내거나 하지 않는다. 대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3. 마음을 미리 계획하라. 내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자신이 마음을 계획하는 능력이다. 마음을 계획하는 능력이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를 미리 생각하여 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자신이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마음을 계획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하면 온갖 종류의 실패나 역경에 부딪힐 때 당신은 마치 알람시계가 제시간에 울리는 것처럼 자동으로 반응하게 된다. 실패로 인한 처음 충격과 실망에서 금세 회복되어 긍정적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게 될 것이다. 결국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브라이언 트레이시님이 지은 그냥 닥치고 하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님의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님이 지은 책은 정말 버릴 것이 없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음에 콕콕 박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읽는 내내 저도 다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숫자를 적으면서 계획을 했습니다. 10만 구독자가 넘은 뒤로 약간 이제는 목표를 상실한 느낌이었는데요. 다시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수치로 계획을 짜니까 힘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향후 5년에서 10년의 재정계획이나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세우시고 연 단위로 달성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면 꿈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